안녕하세요. 대원지 프렌드입니다. AP 튜닝 그릴 시공이 요즘 많은데요. AP 그릴로 튜닝한 카니발을 보다보니 수출형 그릴이 이젠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차는 바꿀 수 없지만, 카니발의 얼굴을 바꿀 수 있죠. AP 튜닝 그릴로 교체해 볼게요. 차량의 그릴 장착은 차량 전면부를 탈거 후 장착이 진행이 되며, 덩퍼의 탈부착 작업은 차량의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작업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번 차즈님께서는 아스트라 블루 색상의 AP 그릴을 블랙으로 선택하셨으며, 고객님 취향과 차량 색상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순정같은 일체감으로 고급스러운 느낌, 차량을 더욱 웅장하게 그려 써 볼 수 있는 AP 튜닝 그릴. 닿지 않아도 밝은 광택, 저가용 도장이 아닌 최고 푸푸닝 그릴로 최고의 광택과 내구성을 가집니다. 저희 매장에서 장착한 다양한 컬러로 장착이 된 AP 오토파츠 상단 그릴로 확인해 보세요. AP 상단 그릴 장착 시 하단 그릴도 AP 그릴로 함께 장착을 많이 하시고, 계시며 차량의 그릴이 통일감 있게 연출됩니다. 하단 그릴 선택 전 직사각형 센서판 모양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릴 작업 시 보통 망 작업도 함께 하는데요. 요즘 같은 여름에는 벌레가 엄청 많죠. 차량 주행 시 벌레 날파리가 차량 전면에 많이 붙여진 걸 보게 되는데요. 그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원지 프렌드에는 다양한 카니발 KA4 차량 용품을 판매와 본사 매장 장착 중입니다. 또한 다양한 IV SUV 차량 용품을 보유 중이며 즉시 장착 가능합니다. AP 오토파츠 상단 그릴과 AP 하단 그릴이 장착된 푸푸닝 등 카니발 KA4 차량이 저희 매장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신 후 선택하세요. 외곽 순환도로 고양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